Q. 마크의 전쟁은? Q. 마크의 전쟁은? 오 마이 갓 내가 지금부터 아주 긴 이야기를 할 텐데 들어줄 수 있어요?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또 명확하겠지만 무슨 일이 있든 너만 나한테 열려 있다면 아주 솔직히 신혜리 자나와 기회를 받았나? 그래서 내가 사실 그렇게 말하려고 알 수 있나 저는 네가 어머니 정상적으로 우리의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우린 우리의 고통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겪은 흥미를 위해 모든 것을 겪은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통해가고 우리는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겪은 후에 우리는 모든 것을 겪은 수있을 것 같고 난 당신 믿어요 나니까 당신 믿을 수 있어 넌 내 옆에 있어줘 I think for us to go back We gotta do it the same way we did it before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실 거죠? I wanted to go over it, I wanted to solve it 사실 그리고 제가 고백할 게 하나 있는데 보셨을지 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그 다이어리의 롬앤을 막... 마크요? 우리 마크는 화하잖아요 너가 그렇게 너무 너무 안 될지? 차 사서 운전하게 되면 내가 제일 먼저 가보고 싶은 데 배운 있다 같이 가줄 수 있지? 보여주세요 바다 OK, let's do it 저희 드라이버 갑니다 드라이버 Let's go Imagine, magical moments unfold 와 오늘 정말 부부하다 제가 그에게 언제부터 설레었는지 그의 생각으로 하루가 들뜨고 그의 기억으로 매일이 들끓었던 그 마음의 시작이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진 않아요 아니 왜 이 모양일까? 겉으로만 멀쩡하지 알고보면 못난 점 추성이잖아 걱정 마세요 타이밍 인지 사랑해 고맙다 네 덕분이야 나 다 기억났어 제가 되게 좋아했던 사람 있었어요 진부하긴 하지만 첫사랑이었죠 헐 잠깐만 어? 그냥 만난 것 같아 어? 그리고 어른이 돼서 기적처럼 그 아이를 다시 만났어요 거기서만을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 운명의 상태를 만났어요 암아니뉴어 너 같은 건 그 이유어 기억해줘요 like the whole journey it was tough but she pulled through you know 난 어느 정도에 한 번 불쌍한 기도해요 다시 만나서 반갑다, 꼬마야. 우린 많은 위험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우린 많은 위험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끝까지는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.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. 아, 이따 보자.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. 일자로 남색해볼게. 너는 여기 왜 이래? 난 그냥... 아아...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.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.